그래서 이거 찍어내고 세공 파트로 넘어가서 어느 정도 세공되면 이제 다음에 표면에 색깔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칠고 이것도 다 수공으로 하게 되고 녹인 다음에는 또 가는 작업을 또 해야 됩니다. 제가. 이야, 신기하다. 사실 훈장 볼 일도 저희가 잘 없거든요, 어디 가서. 실제로 받아보신 분이 아니고서는. 이거는 이제 저희가 훈이하는 체육훈장. 이게 체육훈장이에요? 네, 체육훈장. 체육훈장인데 제가 이제 지금 받으신 분 중에 손흥민. 손흥민. 그래요. 아, 손흥민도 같구나. 얼마 전에 그.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축하합니다. 네. 이야,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신기하다. 이야. 어, 이거 세종대왕상. 네, 맞습니다. 맞아요? 네. 이야. 이게 지금 설명드리면 문화훈장. 문화훈장? 예. 예술 쪽이나 이쪽 경제소년단이 이쪽에다가 받으시고. 예술 쪽에. 저희가 이제 최근에 나간 걸 얘기하면 BTS가. 어? 이거 받았어, BTS 분이? 이랬죠. 방탄소년단이 한류와 함께 세계로 향해 뻗어나가는다.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음? 모든 게 궁금해요, 절대. 대우비수제.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지금 이 순간이 참 행복한 순간입니다. 문화훈장을 받으시고. 아, 문화훈장. 문화훈장, 문화훈장. 우리 죽기 전에 이거는 한번 받아야 되지 않겠니? 이거 봐. 이걸 어떻게 가능성을. 진짜 내가 이제 열심히 살아볼란다. 내가 이거 진짜 외면 대상 받고 다 받았잖아. 나 이거 한번 받아볼란다, 열심히 일해서. 그럼 이거 하나. 문화. 어떻게. 아, 이거 아니야, 절대. 그럼 이거 하나. 문화. 어떻게. 아, 이거 아니야, 절대. 이거 어떻게. 기분이 나고 어떻게. 야. 이걸 갖고 있는 게 누가 주냐지. 공식적으로 받아야지. 그런가? 열심히 일해서. 예, 바꿨습니다. 형님이. 아, 그런데 이건 진짜 사람이. 받을, 받고 싶은 마음이 들겠네요. 이 문화. 제가 장갑을. 아, 장갑을. 이것도 새 장갑이. 아, 이거. 다 수작업입니다, 여러분. 이야, 여기에. 이야, 기역, 미은, 디귤 이렇게 다 이렇게. 진짜 이뻐. 아, 진짜 이뻐. 이게 1년에 한 번 이렇게 해주는 건가요? 소감, 소감 한 번 되게 좋지. 아, 받았다고. 예, 젊은 거 따로 한 건 없는데 좀 오래 열심히 했다는 게 많이 또 이렇게 생각해 주신 것 같습니다. 아, 죽고 받을 줄 알았는데 그래도 살았을 때 받아서. 혹시 제가 죽고 받으면 이 자료만 써주세요. 이야, 기역.